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선 문제로 지금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후보는 청문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그러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학폭 논란, 본인의 언론 사찰 의혹, 부인의 성탁 의혹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모두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일축을 했습니다. 거꾸로 방송 공정성을 회복할 적임자라는 입장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선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차례로 쏟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섭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하마평이 나온 지가 두 달이 넘었잖아요. 그동안의 잔여 학폭 문제,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언론 장학 전력, 여러 가지 논란이 따랐는데 임명을 이제와 할 거면서 저렇게 일찍 하마평을 띄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오히려 여론의 비판을 좀 무디게 하기 위한 그런 지연 전략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일단 이동관 후보자는 지금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보였습니다. 직전까지. 그리고 지난 대통령 인수위에서 인수위 고문, 자문 역할을 맡았는데 방송법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적을 보유했거나 아니면 인수위 위원 같은 직책을 지낸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장 후보가 될 수 없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형식 논리로 보면 인수위원을 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에 지명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취지로 봤을 때, 방송법의 취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로 봤을 때 부적절한 인사임이 분명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논란은 개인적인 논란 이런 걸 차치하고 MB 정부 때의 언론 장악의 사실상 몸통이었다는 게 2017년 국정원 민간인 사찰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 기록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입증이 돼 있습니다. 당시에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기록도 있고 또 당시에 대통령실을 통해서 국정원에 올라오게 되는 문건, 작성된 문건들도 있고 결국 공영방송의 인사 개입, 편성 개입을 대통령, 청와대 당시 홍보수석으로서 이동관 특보가 총지휘했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분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는 게 맞는가 근본적 결격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민찬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민주당이 기존의 메시지, 상대방이 메시지를 공격하다가 이 논리가 먹히들지 않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짚어보면 딱 학폭 문제, 당사자가 이미 얘기를 했죠. 피해자가 아니라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문제는 초기부터 처음에 이 문건을 들고 나온 사람의 신빙성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다 이미 끝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또다시 이명박 정부 때 문제를 들고 와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 또한 박형준 부산시장 재판을 통해서 이 증거로서의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 문제가 결론이 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문재인 정부 때 얘기입니다. 2017년 이른바 방송장악문건. 이게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KBS MBC를 적폐로 규정하고 노조를 통해 당시 사장과 이사를 공격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KBS 고대영 사장 또 MBC의 김잠경 사장 어떻게 불러놨습니까? 다 돌아보면 다 이 문건이 그대로 된 거예요. 강규영 이사, KBS 강규영 이사는 어땠어요? 대법원에서까지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까지 다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까요? 그건 반성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보이콘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 청문회에 나가면 이런 문제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방송장악을 시도했던 이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제발 공영방송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방통일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정책적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과거 전 정권이 이랬다, 이랬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이 들고 가서는 오히려 역풍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두수 소장님. 적임자는 적임자인 것 같아요. 방송을 장악하고, 또 언론을 탄압하고, 공공의 매체를 특정 정파의 장악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분이 적임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두 달 전에 그런 말을 했죠. 여기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부분이 가면 안 된다. 그분들이 내 새로운 논리는 거죠. 지금 현재 방송이 완전히 비정상이니까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 관한 문제에서는 어느 정부나 방송에 영향력을 미쳐서 보다 자기 정부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걸 끊어내야 될 시점입니다. 여야의 다 마찬가지로. 이동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인물로 그리고 거기에서 했던 일들이 워낙 수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언론 사찰 문건까지 만들어서 국정원과 협조했다는, 그걸 수사한 사람이 또 윤석열 핸 대통령이고 그런데 이분이 수사를 해본 기록을 쭉 보니까 언론 방학, 장학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서 쓰는지는 몰라도 해도 해도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전에 확보 문제 이야기했지만 해명됐다지만 해명되지 않은 게 다 나왔고 그리고 이런 부인 청탁이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 메시지가 안 먹으니까 메신저를 공개한다. 장관 후보자는 당연히 메신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까지 포함해서 다 봐야 될 문제죠. 불리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적임자인데 확실하게 언론을 단합할 적임자라고 생각하면 강의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국이 교수님. 저는 사실 이동관 후보자 지명보다는 방통위는 워낙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방송 정책을 잘하는 이런 분이 됐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동관이다 라고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요즘 제가 진영평론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팩트에 대한 실체적 진실 접근이 아니고 자기들 얘기만 하는 게 지금도 이민찬 대변인 얘기하고 김두수 소장님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걸 누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두 분이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그 진실을 따져주길 바라고 이왕 이동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동관 후보자를 잘합니다. 저하고 같은 연배로서 기자 생활을 했고요. 이분이 홍보수석 할 때 이렇게 쭉 지켜본 사람도 저인데 이동관이 방송 파괴 기술자냐 언론장에 나은 장본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분이 목소리가 좀 강해요. 기자 출신 치고는 주관이 강하고 다혈질이고 이런 메시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받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민찬 대변인 말대로 이런 방송장악 기술자 파괴 기술자였다면 정권 바뀌고 감옥에 갔었어야죠. 그런데 감옥에 안 갔습니다. 안 갔고요. 또 하나 제가 이동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충성을 다해서 공을 세웠다면 이 사람이 그 뒤에 총선에 나갔는데 말이죠. 공천을 못 받았어요. 공천을 못 받고 제야에서 헤매는 걸 보면 이명박 정권에 정말 홍의병이 돼서 설친 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은데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이 말이죠. 이동관 후보 지명을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 노조에서는 민주당 못 믿겠다 해서 이동관 지명을 처리를 하려면 최민희 물러서게 해라. 이걸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서면으로 해서 민주당에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거 민주당이 나 몰라라 하면서 최민희하고 지금 바투를 할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관 후보 지명도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는 민주당의 스탠스가 너무나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방통일을 가고 싶으면 최민희 지명 철회하면 용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